hat KBS KBS 탈진 들어가 쭈 아아.. 아아! 존나 세구요! 천둥! 갑니다 아.. 안보이죠? 아무것도 못하죠? 아아! 나 이겼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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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좋댔다 이거 아, 전파 친구도 많이 안됐고 나머지 전승 갔나잉? 어? 아..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씨 랭가가 또 뛰어들어오네 아... 아, 랭가가 또 들어와 야, 탑랜이 ㅈㄴ 아까운데 이거? 아... 평타 아, 평타 때린 것도 있었고 근데 살찌 걸려서 잡종 못했을거야 아마 아, 랭가가 뛰어들어오네 깜짝이네 아... 아... 아, 리신 좀 무서워, 나 랭가 또 올 갭이 나 이제, 나 풀컨맞입니다 나 질거야 지금, 지금 타이밍에서는 AD 쎄서 나로와, 나로와, 이 새끼야 손싸워, 손싸워 아... 이 Q, 존나 세네 야, 빨간 잡아줘 와, 리신 존나 세데? 이 Q? 야... 탑객 무조건 봐주라 와, 나... 지졌다 이거 존나 세네 욕파 마지막 간다, 지금 이제는 야 야 짭조네 때렸네 야 뭐야 야 자리야 아 자리야는 또 언제 올라간거야 아 도와피겠네 진짜 자리야는 언제 들어온거야 아 오공이 스킬 빠지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언제 올라왔어 아 돌아버리겠네 이거 야 살아라 너만 살리면 안된다 조심해 조심해 그냥 강타만 쏘고 튀어 강타만 쏘고 튀어라 그냥 우주 잡았어 나이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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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렛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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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버리자 밀어버리자 야 다 카타가 지금 킬을 많이 먹긴 했는데 CS가 지금 70마리야 60마리야 레벨링 너무한대서 지금 입구 잘찾긴 했다 베일 아 그 뭐야 리신 아 와 굿나세네 씨 야 레잉가 뭐야 아 레잉가 칼타까짓 소리 좀 무게있어 instruments 있어 오어씌씨 아 죽을 뻔했네 야 헛다 헛다 하야 돼 0팔 지렸죠? 카이팅 방금 지렸죠? 방금 개 지렸죠? 야 리신? 아아.. 응파 안 맞았으면 제껴는디 그냥 아 올라가고 있었는데 바로 고겸 인증해보려고요 이 다음 템은 아이 틸템도 많이 갔네 보니까 히드라도 가고 용사냐 설마? 잡고 있네 봉우야 너 랭가한테 지는거 아니냐 1대1 야 야 쏴 헌디? 질거 같다 동우야? 잡았다 형이 뭐올게 아 이거 했다 야 바툼 쳤었냐? 야 둘이 바로 쳐볼래? 쳐볼래? 아니요 저 피가 너무 없어서 피가 너무 없으면 안되냐? 아 한번 쳐보지알라 했는데 리신한테 음파가 안 맞으면 무조건 제가 이거든요 아니요? 와 씨 굿딜 대선이네 와 실 없었으면 졌다 자 펭가인가들 한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화면 터치 상단에 업 한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강타 쓰면 와 아이링 하면 돼 가 아이링 가 아이링 랭가 거리 안주고 아 좋았어 쿵룸 좋았어 우궁궁 존나 돌 뻔했거든요 타이밍 깔끔했어 구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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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좀 공원 구원 구원 이장 카카 지났다 뭐야 야 아 주의 와 세게 세다 진짜 야 인피가 선임피가 세게 세 무너 세 자 시간 다온다 3800원 4차만 쳐서 가자 야 옹 옆에서 온다 카타 17캐? 야 랭가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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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랭가 존나 뛰고있지? 아무것도 못했지? 아 뭐야 나 성공 있는줄 알았어 아 야 성공 있는줄 알고 존나 여유있게 성공 막으려고 했는데 성공 5초네 미칭 트롤했네 와 죄송해요 아 성공 있는줄 알고 있었는데 안나가는게 공개 5초네 와 이런씨 자 주작이란 생각하십쇼 여러분들 주작급이였어요 여러분들 거의 주작급이였어 주작급이였어 거의 야 잘렸다 이럴때 원래 바론 딱 때려줘야되는데 랭가 바텀에 있을때 야 쳐봐 야 근데 여기대 자리아가 자이라가 바뀌는 바꿨거든 키대 잘리면 빼고 야야야 빼 빼 빼 빼 빼 빼 개조졌다 개조졌어 야 동호야 솔바르라고 있냐? 지현네 빼 임마 어쩔수없어 자이라 바뀌었다니까 와드 으리쓰어 출발 qualidade 보시면 멕시 야 어둠 추적재폐 어둠 추적재폐 씹히 있어 한대 걸리면 뒤졌어잉 이 자식이? 야 바로 가자 컴온 희바나 좋다 오 잘하는데 지금 올 수 있는게 랭과 바텀에 있으니까 아마 시비를 꺼에요 시비를 렌즈에 못 온다잉 렌즈가 바텀이다 자 좋아요 아주 좋아요 구인수까지 가지고 구인수도 공속템밍이 맞죠? 괜찮지 팜 야 탑 비그웨이브 도공이야 탑 비그웨이브 먹어라 너 CS 거의 나는 똑같은 실력하고 있다 지금 잡았다 자가는 파탑맞고 구내긴 한데 파탑맞고 구내긴 한데 야 미드 뭐냐? 아 미드 뭐냐? 야 드리봐 드리대박 드리대박 아 아 야 핵파그이잖아 오 리신은 아픈데 오 리신은 아픈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세상학이었는데 아 이거 팬티킬이었는데 이거 나오는 렐가까지 해서 팬티킬 팬티킬 아 아 이거 팬티킬이었는데 어머메 아 쭈 아 아 예 아 아 으